자 요번에는 여기 컴페어링이 아니라 컴페어드를 써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yd 아니라 during 음 그 다음에 인디아가 아니라 인디아 어퍼스트로피 s 를 붙여 줘야 되요 자 어퍼스트로피 s 를 붙이면 은 모모 의로 해석될 수 있고 모모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요걸로 해석이 된 거야 인디아 사면은 인디아 아 요거 스마트폰 에버리즈 프라이즈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올라가고 인디아의 평균 가격은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죠 뭐 인도 그 땅덩어리가 내려가면 어 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거 뭐 말이 안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뒤쪽에 보니까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앞에 전치사가 아니라 어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온다는 얘기 했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에서 수동 태를 써 수동 을 써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모모 와 비교하여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자 해석은 능동 같지만 수동 쓴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에버리즈 프라이스 는 얘가 이제 문 요 대절에 으 아니 대절이 아니라 이게 그 육이 그리고 스마트폰을 설명을 해주는데 스마트폰은 비교가 되는 거죠 이 평균 가격은